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둘 다 싫은 사람 없다고 합니까? 유창시오 선거국제 대표님, 가능하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초 교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 선거제를 정치 하두로 꺼내셨더라고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정치제도 정말 이제 자문연회를 만들어서라도 좀 바꿔보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공감대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정치 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르죠. 국민들의 어떤 인식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정치에 기대하는 수준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는데 사실 정치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정치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치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정치 제도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87년 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선거 제도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과 국회가 왜 중대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분들 생각은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가장 큰 게 대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의 어떤 제도이고 그에 반해서 중대 선거구제는 어쨌건 국민의 한 표가 동등하게 카운트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높여준다라는 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 표의 어떤 가치를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어떤 지역 분할 구도를 그래서 이제 지역 갈등과 지역 감정이 고착화되는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좀 보완하려고 중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1대 총선에 도입됐죠. 그런데 이 제도만으로 기존 제도의 단점을 좀 메우기가 부족했었나요? 사실 저는 제도는 항상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도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드는데 결국 그 제도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문제였잖아요. 제도가 허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제도의 취지나 어떤 목적의 뭔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문제겠죠. 중대 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을 또 좀 말씀해 주신다면? 더 우월하다라고 많은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양당구조잖아요. 중대 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군소정당들도 자신들이 표를 받은 만큼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국민들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둘 다 싫은 사람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을 가진 정당들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선택지를 늘릴 수 있고 선택지가 늘어난다라는 거. 어떤 우리 정치의 다양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 다양성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혁신이라든가 정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건 사람의 문제다, 정치인들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제도가 어느 사회에서는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중대 선거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단점도 있죠. 소선거구조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견이 있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있을 때 그런 입장이 있을 때 정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소선거구조에서는 더 넓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중대 선거구조 같은 경우에는 시민, 그러니까 유권자, 지역 유권자와 정치인들 간의 거리를 좀 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중선거구조, 소선거구조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이 소선거구조의 어떤 양당 구조가 기득권화가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정치사회학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차이가 있습니까? 두 당 모두 엘리트 정당 또는 기득권화된 정당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기득권화된 정당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정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나 목소리들이 들어와야 국회도 변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중대선거구제로 일컬어지는 어떤 소위 얘기하는 정치 개혁이 저는 대한민국 현재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선거구제를 또 특히 선진국,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제도를 많이 쓰고 있나요? 아니면 중선거제를 많이 쓰고 있나요? 어떤가요? 엄청 생겨있죠. 소선거구제를 쓰는 나라 선진국 수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를 추구하는 독일 같은 나라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 거냐의 문제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지만 훨씬 더 많이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추구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건 그런 것들을 전제로 선거구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대선거구제는 비례의 대표성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그 기득권을 아예 없애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조금만 정착이 되면 일본처럼 변화 없는 정치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는 거죠. 중선거제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예를 든다면 우리 지방정치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만약에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이게 지방자치를 공고화할 수 있는 계기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지방에서 정치인들이 양성되고 그런 양성된 정치인들이 그런 중대선거구제가 됐든 뭔가 좀 기회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정치 신인들이 넓어진 정치 기회를 통해서 지방에서 성장하고 다시 중앙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오갈 수 있는 구조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방자치의 중대선거구제는 일종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닌가. 그걸 진행을 하려면 총선 1년 전에 해야 되더라고요. 사실상 선거구제를 개편할 시간이 한 3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2016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이건 정말 정치 게임의 문제고 그 전에 국민적 공감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중대선거구제나 정치개혁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정치 신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양성되는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제도를 하든 간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능력, 역량을 갖춘 정치 지도자의 양성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배락출세 양성한 거. 그런 탑다운이 아니라 좀 바름업,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성장할 수 있고 또 그게 당 내에서 정치 지도자의 어떤 정치 엘리트의 양성 과정이 좀 제도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 지방정치도 이제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양성 경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중앙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둘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결론은 좀 쉽지 않겠네요. 시간상으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도 보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두 당이 딱 맞아가지고 하자 하면 지금 하게 되는 구조잖아요.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얻지 않고. 그러니까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충분히 우리한테 어떤 게 좋은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의가 안 되고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하자라고 해서 어느 순간 확 변하면 또 유권자들은 덕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또 일단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그거에 맞춰서 정치 일정이 가는 저는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좀 천천히 논의를 해서 어느 순간 그 논의가 무르익은 다음에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전에 좀 압축적으로 논의를 많이 할 수 있다면 좋겠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서 좋은 내지 또 제안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제안을 하겠어요. 한국의 정치가 중앙이든 지역이든 그 정치 엘리트들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틀을 좀 상설화시키는 대통령 직속 공론화 위원회라든가 거기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 집단이 참여하는 어떤 판을 만들고 거기에서 국가 대사는 뭐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고를 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를 항상 상시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제도 내지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023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정치 양상이 치열할 것 같아요.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선이라는 게 아직까지 어떤 구도로 어떤 제도화에서 어떻게 어떤 판이 짜일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어떤 경기의 룰이 선거가 치루어지기 직전까지 논의가 되고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 게임에 그 경기에 참여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진입이 어렵죠. 하지 못하는 것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 거고 총선 전까지 바꾼다 또는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해서 천천히 바꾼다 이런 큰 방향에 대한 결정이 저는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정치 개혁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경기의 규칙이 미리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다음 국회에서도 크게 기대할 건 없더라고요. 좀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과 우리 대표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강대강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뭘 가지고 평가하겠느냐는 거예요. 뭐로 평가받겠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소선거 구조에서 지역 맹주,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뭔가 예산을 얼마를 가져준다라든가 내가 이걸 이만큼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온 소선거 구조의 어떤 단점들, 폐단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다음 총선에서도 과거의 어떤 실수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폐단들이 반복이 된다면 그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에게 국민에게 말씀드린다면 국민이 포기하지 말고 국민이 참견을 했을 때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서지 않을까. 또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